마운티아 전속모델 네 안녕하세요 마운티아 전속모델 주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 TBCF 광고 촬영 중이구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도 되고 참 반갑습니다 오마이크 3 3 3 4 4 5 5 지금 되게 나쁘지 않아서 좋아서 너무 많이 흔들리니 이게 오를데서 1단한 출시 You saw what i could see You understand why i want you so definitely Right now i'm looking at you and i can't believe you don't know OHHHHH OH Yeah, yeah That's what makes you beautiful Oh So cmon You got it wrong You prove i'm right I put it in the sun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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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... 상태로! 상태로! 바이러! 여러분들 산이 즐거운 거 아시죠?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활기차고 젊은 마운티아처럼 저도 계속 활기찬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행은 마운티아와 위의 마운틴 마운티아 화이팅!